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, 4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S&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약 165.3기가와트시로 작년 동기 대비 13.1% 성장했습니다. 반면 국내 3, 4 점유율은 같은 기간 1.8% 포인트 하락한 46.8%를 기록했습니다. 업체별 순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전년 대비 6.9% 성장하며 2위를 유지했고 SKO는 6.2% 늘어 3위에 올랐습니다. 중국 CATL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.